이제 강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사돈난말 국회가 개탄스럽다 그렇게 이제 윤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네요. 그 이유는 25만원법 같은 말도 안 되는 그런 법을 통과시켜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없게끔 만들고 그다음에 노사분규 현장에서 사측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민영사 책임을 여러분들 불법 파업에 대해서 물을 수 없는 그런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킨 것을 주고 이런 현실이 개탄스럽다 그렇게 하고 이제 정부가 공식적으로 지금은 코로나 재고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겁니다. 26만 명분을 구매 계약 중이다. 그러니까 정부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사람들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재고가 없는데 재고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윤 대통령이 했는데 제가 이걸 두고 그냥 사돈난발이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본인이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도록 만들어줬지 않습니까 본인이 만들어줬으니까 본인이 저지른 일이니까 본인이 불평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앞으로 여러분들 50만 원법을 만들든 노란봉투법을 만들든 국민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딱하고 한탄스러운 일이지만 대통령이 그걸 만들어줬으니까 대통령이 만들어줬잖아요 당신들이 다수당이 돼서 마음대로 세상을 하고 그냥 10년 20년 오랫동안 해먹도록 윤 대통령이 다 만들어줬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열된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제2요구안 약 13조 정도가 소유되는 거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 개정법률안 제2요구안을 제가 했다면서 사회적 공감대가 없는 야당의 일방적인 법안 강행처리로 인해 또다시 제2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지금 대통령이 유일하게 갖고 있는 것이 제2요구권밖에 없으니까 본인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방적인 법안 강행처리가 유감스럽다 이렇게 하지만 이걸 다 윤 대통령이 만들어준 거잖습니까 윤 대통령이 당신들이 오래오래 해먹어라 그렇게 만들어준 거잖아요 그건 누가 만들었습니까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만들어준 거잖아요 그치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 아니 공 박사님 윤석열이가 어떻게 여러분들 만들었습니까 뭐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이 앞으로 장기 집권할 수 있도록 다 만들어줘 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이 그리고 뭐 정부가 마치 코로나 치료제 이런들 재고가 있는 것처럼 질병관리청이 이야기했지만 다 이게 이제 하루 만에 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정부는 현재 적극적으로 코로나제 확산에 대응 중이고 26만 명분의 코로나 치료제를 확보하기 위해 구매 계약을 하는 중입니다 지금은 재고가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은 재고가 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을 보면 뭐 제 이야기가 너무 부정적으로 보일 수가 있는데 그래도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윤 대통령이 장기 집권의 모든 토대를 깔아준 거지 않습니까 선거 공정성 문제 입을 다물어 가지고 어제 여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스탠포드 대학에 연구를 해보니까 사람의 노화가 점진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아니고 44세와 60세 급속하게 뭐죠 노화 관련 생체 분자가 활성화 돼 가지고 늙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이 이걸 점검으로 이런 주장 이런 가설을 주장하기 위해 가지고 스탠포드 대학교 여러분들 의료팀이 이렇게 아주 정교한 데이터를 제시하지 않습니까 x축이 나이고 y축이 노화 관련 분자 활성화도지 않습니까 45세 60세 급속하게 이런들 노화 활성화 분자가 활발하게 활동하 전부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이게 과학이다는 거죠 데이터를 가지고 입증해야 본인이 주장하는 과설을 입증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얼마나 과학적입니까 이렇게 과학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과학하는 태도가 한나라 국민도 과학하는 태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냥 주장하면 안 되고 x축이 age 나이고 y축이 뭐죠 생체 노화도를 표시하는 어떤 생물학적 특징들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45세 60세 현장에 줄어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프를 그려놓으니까 이게 과학이지 않습니까 이게 과학적 결과지 않습니까 어제 제가 쓴 소리를 좀 했지 않습니까 아니 윤 대통령이 뭐 강복절에서 무슨 자유를 뭐 50번 60번 이렇게 외치는데 제가 물었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 자유를 위해서 뭘 했어 아니 당신이 국민의 자유를 팔아먹는데 얼마나 큰 기여를 했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제가 그죠 여기 보시면 한번 보세요 이게 이게 정말 저하고 같은 연배에 제야 h님이 만들어준 사전투표 차익값 현황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 득표율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뭘 이야기합니까 이게 이게 위에가 더불어운주당 하고 조국 혁신당의 비례대표 의 사전투표 득표율 당일 투표 득표율 차이입니다 이게 무료 여러분 차이가 사전투표하고 당일 투표 득표율 차이가 11%가 나온 겁니다 국민의 힘이 여러분 7% 기타당이 3%니까 얼추 마이너스 11% 정도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이야기합니까 이게 이게 과학이지 않습니까 이게 x축은 뭡니까 전국의 3천 한 900개 정도의 선거구 입니다 선거구 여러분들이 이게 뭘 이야기합니까 이게 이런 값이 뭘 이야기 하죠 여러분 이거는 뭘 이야기 하는 거 하니까 특정 정당에게 사전투표 득표율을 더해 주게 되면 이렇게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하고 조국 혁신당의 표를 더해 주게 되면 마치 더불어민주당 하고 조국 혁신당에는 사전투표를 더해 주고 국힘당하고 기타 정당에는 표를 빼앗긴 것처럼 이런 모습의 그래프 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과학인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사전투표 조작 이 있었다는 증거인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뭘 이야기하는 거야 이게 이거 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젊은 날 과학을 훈련받은 사람으로서 도저히 대한민국을 보면 후토가 나오는 나라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 스탠포드 대학의 학술질을 발표한 것은 x축은 뭡니까 나이고 y축은 노화 활성도 분자의 이런 활성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x축이 있고 하고 y축이 그 상당관계를 설명해 가지고 44세 하고 60세의 노화 관련 주요 생체 분자가 굉장히 활성화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뭘 이야기 합니다 이게 사전투표 득표수를 더불어민주당 하고 조국혁신당에 더해 주게 되면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조작을 안 하면 어떠냐 여기 0값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오고 가는 것이 서로가 이름들 다 전부 가 다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을 합친 거나 국힘당을 합친 것이 전부 가 다 0값을 중심으로 해서 무작위 수 쪽 한 0에서 3% 크기로 왔다 갔다 하는 숫자가 나오는 거죠 이걸 대통령께서 다 깔아뭉개 한 거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얼마나 일어났습니까 10년 이상 동안 일어난 거잖아요 10년 이상 동안 제야 h님 이라든지 이런 분 도움을 받아 가지고 제야 전문가 이런 분 다 밝혔지 않습니까 한국은 자유를 누릴 만한 가치가 없는 나란 겁니다 그냥 한국은 지금 선거에 관한 후기 조선시대 와 똑같은 겁니다 이게 과학이지 않습니까 전부 다 한국의 식자층과 언론들이 다 여러분들 이걸 깔아뭉개 한 겁니다 이게 과학이지 않습니까 표를 한 정당에게 더해 주니까 나오는 현상 이지 않습니까 내가 하도 대통령이 뭐 자유가 어떻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당신 정신이 있냐 이런 이야기를 한 번 해 주는 겁니다 이게 정신이 있냐 이야기죠 정신이 없는 겁니다 인생들 다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나는 정말 한국은 큰일입니다 무슨 뭐 노란 봉투 북을 통과시킬 수 있냐 진짜 사돈난만한 거지 않습니까 이제는 화도 나지 않고 그냥 웃으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한국은 인제 가능성이 참 없는 나라가 되어버린 겁니다 한 정당이 여러분들 장기 집권을 하게 됐는데 그거를 막기 위한 아무 노력을 하지 않는 나라인데 무슨 아베의 뭡니까 희망 있고 기다림이 있겠습니까 물론 나라에 꿀렁꿀렁 흘러가겠죠 그러나 정신 자세가 이렇게 여러분들 망가져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a 정당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인위적인 방법으로 더해 줄 때 조작할 때 발생하는 현상이란 거잖아요 그런데 뭐 뭐라고 자유라고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 대통령 그장 존재 자체가 거짓인 겁니다 윤 대통령 존재 자체가 윗선인 겁니다 뭐 잘 해먹고 대통령 한 번 했으니까 가오 많이 잡다가 그렇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수십 년간 이제 노예살이를 하게 된 거죠 본인이 투표를 하든 하지 않든 간에 정권이 바뀔 가능성이 없어졌습니까 얼마나 이러면 윗선적인 겁니까 동갑내기로 참 있을 수가 없느냐 하면 창피한 일이고 본인이 아마 개나 키우면서 잘 살겠죠 뭐 연금 잘 나오고 할 거니까 자식 있는 사람은 생각할 수조차 없는 거죠 뭐 혹시 이 말씀 듣다가 은찬하신 분들은 너무 은찬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제가 절제된 육두 문자는 안 쓰지 않습니까 육두 문자는 안 쓰고 그냥 절제된 이야기를 하니까 팩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를 보시게 되면 이거를 대통령이 덮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대통령이 이걸 다 덮고 지금 와가지고 자유가 어떻니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우섭습니까 이걸 다 덮은 거지 않습니까 이걸 다 덮었는데 노란 봉투 법을 통과시켜서 육아입니다 25만원 물론 더불어민주당이 잘못한 거죠 잘못된 정책을 통과시켰으니까 그러나 오늘 방송 보시는 분도 내일이 아니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안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 이제 비용을 의료시스템이 무너지면 다 나이름 중병 걸리면 비용 치르는 거하고 또 마찬가지인 겁니다 자 여러분들 시작이 조금 더 음숙하게 시작했는데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안세영 씨가 입장문 을 발표했는데 이 현안 과제도 안세영 씨를 싸가지 없게 보는 이런 싸가지 없는 젊은이를 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야기하기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 그러나